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진정한 보수 진실된 보수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수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정의로움 올바름에 대한 열망입니다. 옳은 것 그것이 좌파 철학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의 연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보수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이 옥자님 말씀처럼 내 손으로 밥 벌어 먹는 것 그게 여러분들 사자성으로 표현하면 자립자돈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지 않습니까 올바름에 대한 열망 공정함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다름에 대한 뭐죠 인정 관대 관용이죠 보수주의 이름을 견제하는 그런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이 이름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탄압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짜 보수주의자들이 덕실덕실한 겁니다. 오늘 이 옥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밥 벌어 먹고 살겠다 이게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내는 데가 뭐 주류 언론은 마찬가지고 유튜브 채널대도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제가 나이를 먹어 가더라도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겠다 옳은 게 뭐냐 이야기죠 옳은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그렇지 않고 편법을 구하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먼저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조작한 것을 은폐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진실함이란 것이 어디에선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허위와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조작과 정치공작이 난무하니 뭐 하나들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더 많은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존중하고 스스로 뭡니까 내 힘으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 그리고 올바름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름이라고 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움인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올바름이란 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라 일을 하든 간에 그 훌륭함과 올바름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께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불법과 부정을 깔아 뭉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이름 외치는 것을 못 들은 척 뭡니까 그냥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달콤한지는 알 수가 없고 안 해봤으니까 안 잡아봤으니까 높은 자리란 것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일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시민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똑같은 겁니다 올바름과 훌륭함과 아름다움 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겸손하고 지적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해보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단톡방을 들어가 보면 저놈은 찌길놈이다 이놈은 샬릴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함께 맹종을 해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울러다니는 그런 우매한 군중들이 그렇게 많냐 미래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 가슬리인데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 그렇게 옳다고 뭡니까 빡빡 우개고 있죠 다른 사람들 뭡니까 욕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렇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보수 정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보수를 파는 정당은 있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 유튜브 채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수를 파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은 많죠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러분들 보수주의 여러분들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수 파리로 권력을 쟁취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가 드물다는 겁니다 가짜는 차고 넘치고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올바름 쪽에 항상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관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국민들을 좀 자유롭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에서 뭡니까 투표나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가 드문 겁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가 드문 거죠 가짜가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병호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짜 보수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잔잔하게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38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놀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이 존재하는가 제가 던졌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은 진정한 보수 정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명한 이름 정당이 없기 때문에 판판이 좌익들 함께 여러분들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제가 보는 미래입니다 타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보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겠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자유롭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내 새끼들은 챙기겠다 제발 너희는 간섭 좀 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권력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보수의 핵심 가치를 죄다 이름 위반한 그런 정당들이 어떻게 보수 정당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보수주의 정치인들입니까 선거 때가 되면 보수주의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그게 한국의 비극이자 시극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